This finding check. 이러한 발견. 이러한 발견은 증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People, whose lands, 자신의 땅이 사라졌다 라고 주작하는 사람들은 company more loudly than those who are less increasing 인 것이죠. 땅이 사라지고 어떻게 땅이 없어지겠어요? 뭐 똑같은 얘기구나. 땅이 사라지고 증가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땅이 줄어들었어. 그럼 사람들이 조용히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있는 방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냐고요. 그렇죠? 이 자구리한테 방이 하나 붙어있어. 그럼 뭐라 그래? 개꿀. 그럼 거기서 창고로 쓰거나 아니면 거기서 다른 일을 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추가적인 공간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가만히 있을 거라는 건데 그런데 늘어나지 않았을 경우 혹은 줄어들었을 때는 난리가 쳤겠죠. loud가 무슨 뜻이에요? loudly. 시끄럽게 컴플레인을 했다라는 거죠. 이해가요? 오케이? 응. 잉글랜드 갑니다. 영국에서 1900년대 초반에 property owners, 그 땅들이 or the land was being eroded by wave action 이라고 하는 것인데 wave가 파도잖아. 이것 때문에 땅이 침식돼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땅 주인들이 clamor for the government. 정부한테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clamor 아래 적혀있는 식으로 아우성을 치게 됐다는 거죠. 우리 땅이 사라지고 있다고! 막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응? 그들의 땅은 was disappearing, then it's the sea. 그들의 섬이 뭐냐면 영국이죠. 영국이 지금 바다 아래로 감, 지금 침식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땅 요거 한큼 떨어진 건데 이거 진짜 조만간 영국이 딱 바다 아래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2번 그들은 너무나도 크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방금 얘기했던 사람이겠죠? Royal Commission was a point to study the matter. Royal Commission이니까 왕립연구학회 같은 도시가 그러한 사안을 연구하기 위해 지정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팍 소리치니까 야 진짜 우리 영국 침몰하는 거 아니냐? 예 왕립학회 좀 연구 좀 해봐! 라고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After making the calvus survey 이러한 엄청나게 조사를 한 다음에 Commission은 뭐라고 했느냐면 Reported over the period of 35 years 35년간 영국과 웨일즈의 땅은 대략 4,692 에이커를 잃어버렸는데 35,444 에이커는 오히려 얻었다는 거죠. 땅이 늘기도 한 거예요. 그 말은 Given that gate of a clearly 900 acres a year 1년당 900 에이커 정도를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밑줄 친 단어에 넷 이란 단어가 있죠? 아래 적게 보면 순이라고 적혀 있어요. 정말 어려운 순이죠. 순수익 할 때 그 순입니다. 넷 인컴이라고 하면 순수익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걸까요? 순수익은 이거는 세금을 제외한 순수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넷 인컴은 넷 포스는 뭘까요? 알자 힘인 거죠. 왼쪽으로 힘을 밀었는데 이쪽에서도 밀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맨날 하잖아요. 물리과학에서 이런 거 공부하면 50N의 힘으로 밀었는데 이쪽에서는 30N의 힘으로 밀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20N이 순수한 거죠. 이쪽으로 밀어낸 거. 그게 바로 넷 포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알자, 진짜, 의 라는 형용사가 바로 넷이 되는 거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늘어난 거야. 그 말은 뭐다? 주어진 문장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했죠. 주어진 문장 다시 보세요. 어떤 사람들? 땅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땅이 늘어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난리 쳐서 찾아봤더니 어땠어? 실제로 영국 땅은 늘어났죠. 900에이커씩 어떤 방식이든 늘어났단 말이야. 침식이 되지 않건 뭐가 됐건 해서 땅이 늘어난 사람들은 조용히 있고 땅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었다는 거죠. 두 개의 차이가 있죠? 그 부분으로 주어진 문장을 읽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4번 문장에 적혀있죠. It must be admitted that however 이렇게 되는 거죠. The land lost probably was a good clipped land on the open coast which disappeared in a spectacular way. Whereas the land gained was a low sandy, not particularly valuable. 여보 라고 적혀있죠. 하지만 이라고 나오면서 이 문장을 정확하게 구매놓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웨어레스를 보라색으로 칠할게요. 왜냐하면 반면에 라는 의미의 부사절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내용이 뭐냐. 잃어버려진 땅은 어떤 땅이냐면 클리플랜드에요. 어떤 땅? 절벽에 있는 땅. 근데 그 땅은 어떠냐면 사라졌지만 아주 훌륭한 방식으로 즉 훌륭하게 멋진 땅인데 갑자기 땅이 사라져버린 거지. 이렇게 절벽이 사라지면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좋은 땅인데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만한 거지. 이해가요? 저 멀리 바다가 보이고 그런 땅인데 사라진 거야. 아 짜증나 씨 그런 거지. 근데 잃어버린 땅은 랜드게인 얻어진 땅은 뭐냐면 낮고 모래투성이에다가 특히나 그다지 가치가 없는 땅이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아요? 어? 너 우리나라에서 제일 값싼 땅이 어딘지 아니? 저기 전라도에 있는 섬들이거든? 섬들인데 분명히 있어. 근데 갈 수가 없어. 배 타고도 갈 수 없는 거야. 왜냐면 이게 암석지대야. 암석지대고 거기 나무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는 땅을 팔긴 팔어. 근데 한 평당 예를 들어 천 원 이런 거야. 진짜. 사고 싶지. 근데 뭐냐면 네가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내야 돼. 그리고 한 평을 안 팔아요. 그죠? 거기 막 오천 평 사는 겁니다. 이해가요? 오천 평 사면 천 원이니까 얼마지? 오백만 원인가? 근데 예를 들어 세금을 계속 내는 거죠. 이해가? 그리고 논이나 밭도 막 사는 거 아니야. 왜인 줄 알아? 논이나 밭을 샀는데 네가 농사 안 지지? 그럼 벌금 번 거야. 신기하죠? 그래서 어떻게냐면 시골에 있는 땅 산 다음에 거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막걸리를 사드리면서 할머니 할 거 없으면 여기다 그냥 아무거나 심으세요. 막 그런다고. 그래도디야! 막 그런 거지. 근데 이제 벌금 날라오는 거지. 오 여기 다 가보면 할머니 돌아가신 거야. 계속 이제 농사를 안 지워갖고 그래서 세금 많은 데니까 되게 쉬운 것 같이 벌어지면 실제로 쉽지가 않은 거지. 그리고 저기 뭐 경상도나 전라도나 충청도에도 싼 땅이 있대. 거기 어디냐면 도로가 있잖아 도로. 도로 옆에 이렇게 깎아지는 듯한 그 언덕이 절벽 있잖아. 거기 쫘악 이거 땅. 그게 땅이냐고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 거기서. 암벽등반 이런 거 할 수 있어. 망하는 거지. 그렇지? 그런 거는 자기들이 얻어내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야만 한다는 거니까 그 부분이 정답으로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좀 더 갑니다. Non-Geologist. 지리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보통 알지 못합니다. 뭐냐면 Are not aware. 알지 못하는 건 뭐냐면 보통은 대절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절벽에 바로 그러한 존재가 It's a warning that Erosional process at work. 아래 적혀있는 침식하는 과정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라는 거죠. 오랜만에 색깔 칠하는 회색을 딱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시는 거죠? 동격에 되시죠. 앞에 있는 명사가 무슨 뜻이야? 경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 2부의 경고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대절의 완전한 명사 동격의 댄. 그래서 침식 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경고가 됐고요. 비록 그 변화가 매우 느린다 할지라도 그 절벽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절벽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허물어지는 거거든? 허물어 허물어지는 거거든? 그런 거 도체로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맨 마지막 문장은 사실 정답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4,690이고 900이 늘어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는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 실제로 사람들이 더 크게 얘기해서 문제였다 라는 식의 내용의 글이라서 4번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문은 여기까지 해 보겠습니다.